전북 자치도가 4월부터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. 모두 40차례 추진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.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농민과 60세 이상 주민,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양한방과 치과, 안과, 물리치료 등 진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 농협중앙회 협업사업입니다. 소유 예산은 9억 6천만 원, 전국 전체 사업비의 34%입니다. 매주 일요일 업무 주행하였습니다.